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기초 4 O2O & O2O. 무슨 말일까요? O2O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의 약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에 O2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인데 오늘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도 설명하고 제가 사실 그 벤처를 만들었던 벤플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 온라인을 했던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내용을 좀 설명할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당분간 이 디지털 미디어 경영을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앞으로 1, 2년 안 할 건데 그래서 지금 하나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O2O가 뭐냐 여기서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예 엄격하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경우는 또는 미국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버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국의 경우는 카카오 택시가 2014년 15년에 나오면서 그동안 택시는 길에서 손으로 붙잡는 거였는데 이제는 앱으로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연결된 앱으로 온라인에서 불러서 오프라인 택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사용자들한테는 발견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카카오 택시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는 카카오 택시를 쓰는 사람이 훨씬 택시를 빨리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프어는 뭐냐 그러면 아 일단 Discovery Mechanism for Consumer 그럼 사업자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에 연결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Traffic Generator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미디어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이죠. 미디어 초기에 강의 뭐예요? Mediate 얘기하면서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Media means of reaching others 근데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는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사용하면서 나의 입이 택시 기사님들 앞까지 확장되어서 택시를 부르는 거죠.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귀가 귀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카카오 택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에 확장 고객이 택시를 손으로 불렀던 입으로 불렀던 불렀던 입의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는 고객의 콜 소리를 듣는 귀의 확장이죠. 마셜 맥클로원의 미디어의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그래서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영화를 틀어놨어요. 영화 소리가 좀 들릴줄지도 몰라요. 최하의 볼륨으로 저로서는 지금 앞에 수강생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쓸쓸해요. 쓸쓸하기 때문에 뭔가 저의 어디에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는데요. 좀 전에 막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웃는 소리 지금은 세르지오 레온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를 제가 틀어놓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거기서 잠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눈이 그걸 보이고 소리가 여러분한테 아주 살짝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일종의 온라인 강의의 실험이에요. 보세요. 다시 카카오택시의 경우에 25만 명의 택시기사 중 70%가 가입을 했었고 2015년 당시 5천만 콜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기사의 수입이 월 10에서 30만 원이 증가했다. 카카오택시에 가입하는 바람에 우버기사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택시기사들보다 시간당 7, 8달러 더 벌게 된다. 왜? 사용자가 발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에게는 트래픽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거래비용을 줄였다. 결국은 거래비용 줄여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낸 거죠. 그죠? 거래비용은 뭐예요? 탐색비용 그죠?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비용이죠. 오토어는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한테는 성과 측정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사용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이걸 여러분들 그 카카오 택시를 타고 나면 택시기사를 평가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택시기사도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고객을 평가해서 그래서 만약 택시기사가 고객을 별 하나를 주면 또는 택시기사가 또 고객을 평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객만 택시기사를 평가할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택시를 타는 게 더 서비스를 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품질관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고객한테 바로 받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토가 되면 왜? 평가가 안 좋으면 서로 다음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도 점잖게 해야 되고 손님도 점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상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온 디맨드 이코노미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 경제의 우버와 우버라이제이션이죠 서비스 경제가 다 우버처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버 때문에 영어로 한다면 온 디맨드 경제 또는 온 디맨드 이코노미 그냥 주문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2014년 15년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1년 현재 이건 그냥 아예 아예 완전히 표준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영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조패씨가 나오고 있어요 조패씨가 왠지 저랑 닮은 것 같아 영화 카지노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이 오토라는 것은 기술 회사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가능해지는 경제 생활이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경제 활동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코비드 라인튼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죠 코비드 라인튼으로 거의 결국 증명 이제는 식당들이 코비드 라인튼 상황에서는 이 오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마라 음식 식당이 저기 종로에 있었는데 강남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너무 작아졌어요 테이블이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런데도 너무 좋은 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 집이 그러면 장사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청 온라인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프라인에 있는 테이블은 세 개밖에 안 돼서 식당이 되게 작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고객이 많은 강남으로 와서 거기서 작은 식당을 만들고 주문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아주 스마트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토 전형적인 오프라인도 이거에 적응하는 거예요 식당들도 그 다음에 중요한 소비자들이 제너레이션 T세대 제너레이션 터치 세대 텔레폰 포비아 텔레폰 콜을 싫어하는 스마트폰 터치만 하려고 하는 스마트폰 터치만 하려고 하는 포노사피엔스죠 터치 세대 또는 결국은 포노사피엔스죠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세대들이 편리함 속도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를 충족하면서 온 디멘드 경제가 성장했다 오토의 사례들은 뭐 끝도 없이 많죠 일단 배달의 민족 제가 링크도 안 만들었고요 오토 잡 제가 되도록이면 링크를 하나씩 눌러가지고 사이트를 열어볼 텐데요 투잡을 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의 일을 판매하는 거예요 뭘 해주겠다라는 거죠 트러블 슈팅 시간당 5만원 통역사 영한 한혁 통역소버스 시간당 5만원 시간당 만원 여러가지 일들을 오토 잡에서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오토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와이퍼 대리손자차 대리손자차 세차장에 내가 가려고 하면 상당히 피곤해서 세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남자친구가 또는 남자 데이트 상다가 차가 깨끗하게 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하세요 차를 좀 깨끗하게 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꽤 신경 쓴 데이트를 하는 남자들이죠 그래서 오래된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남자들은 세차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세차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가 됐다는 거죠 물론 차가 없는 남녀들이 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차가 있는 경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세차장에 가려면 되게 복잡한데 기다림은 이제 그만 내게 딱 맞는 세차 서비스 방문 세차 출장 세차 배달 세차 24시간 예약으로 언제든지 갈 편하게 너무 좋다 저도 그냥 동네에서만 세차 하는데 사실 제가 오토호를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생활이죠 그래서 제가 오토호를 강의를 해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와이퍼 또 조이워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면서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각각의 오토호들이 갖고 있는지 전문가의 손길로 안 보이는 거 깨끗하게 아 이건 약간 어 이건 완전히 세차만 있는 게 아니네요 홈클리닝 홈케어 출장 세차 그죠 조이앤시 조이앤시 와이퍼는 딱 여기는 아예 세차로 자동차를 하는 걸로만 딱 된 곳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애니맨 사람이 필요한 모든 일이 애니맨을 통해 연결합니다 여러분 일정 심부름할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주로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혹시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애니맨 어 여성분이죠 아 여성이 많이 고객이 된 애 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예 무거운 거 들어줄 사람 그죠 실시간으로 사람을 찾고 단계별 본인인증 예 사람이 도와줘야 되니까 좀 불안하죠 나쁜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예 예 재밌는 건 애니맨이 처음 될 때는 이게 월급제였다는 월급이 한 3,400만원 준다 막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일들도 많아요 축의금 전달 배달이 안 되는 맛집 한정판 굿즈를 사다 주는 거 대형마트에서 장 받아주는 거 그죠 예 가구 조립 조명 교체 이런 거 할 사람 부르는 거죠 작정 집안일도 걱정 없이 해결 무거운 물건도 문제 없이 이동 할 일은 많고 몸은 하나 있는데 중고 거래 해줘야 되고 어머니 대신 해줘야 되고 돌봄 매장에 급해서 알바가 필요한데 예 그죠 이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미소 이제는 뭐 누를 필요도 없어 믿을 수 있는 가사도우미 이사 청소 가전 청소 그죠 정리 수납 전문가 출장 세차 폐비기물 처리 전기 배선 가구 이전 설치 문 설치 도배 장판 시공 이런 미소 없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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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탈링 잉여 탈출 잉여 탈출 잉여 탈출 뭔가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 서로 배움을 재밌게 탈링 잉여 탈출의 약자인데요 라방도 하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예 여기 보면 이제 고수들이 있는 거예요 고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와 재밌네요 시간당 22,000원 배우고 시간당 얼마 배우고 그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 온라인도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뜨고 있는 클래스 어떤 게 뜨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접 해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가 한번 해보세요 숨고 단 하루 만에 초고수 찾자 영어 가해 퍼스널 트레이닝 집 인테리어 우리 지역의 숨은 고수를 찾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죠 어 당근마켓의 서비스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당근마켓보다 더 먼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많은 그런 일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오토죠 전국의 숨은 고수를 찾는 거예요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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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홈컨서트 예 클래식 음악 전공한 그런 분들 좀 어렵게 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연주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초중고 연주 가정 연주 각종 내가 무슨 우리 좋은 이벤트에 연주하는 분을 좀 부르고 싶은데 친구 클래식 음악 하는 친구 불렀다가 너무 적게 줘도 섭섭하고 약간 그런 거죠 차라리 그냥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연주를 어 내가 있는 공간으로 와서 하게끔 그죠 예 짐카 예 이건 뭐예요 이산대 이삿짐을 하는데 이삿짐을 상당히 어 명확하게 차의 크기 라든가 짐을 들어 줄 건지 안 들을 건지 몇 명이 올 건지 예 특히 1인 가구 예 그래서 견적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질을 없애는 그런 데서 큰 어 밸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인드 케어 이거는 어 이거는 미국 이거 한국 거 아니에요 음 예 그야말로 케어죠 예 그야말로 케어죠 굿딱 이건 내 주변 병원이나 약국 찾기 예 카인드 케어는 아직도 안 떴네 예 굿딱 예 어떤 동네 어떤 병원을 찾냐 테마별로 증상별로 예 저도 병원 갈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진짜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예 하아요 세대 뭐 노인 돌봄 하는 돌봄이 같은 그런 느낌이 Oswego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카덕, 견적,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수리를 하고싶은거죠. 카덕에 들어가서 하는거, 자동차 수리를 합리적으로 하는거죠. 다 뭡니까? 다 결국은 뭘 줄이는거야? 거래비용을 줄여요. 탐색비용. 사실 탐색비용 플러스 이제 그... 완결비용이죠. 사실은. 거래완결비용. 그게 거래비용입니다. 또는 뭐 감시비용도 돼요. 감시비용도 줄여요. 감시라는게 뭐야? 아까 택시기사가 나한테 잘못하지 못하게. 그죠? 택시기사의 불안은 뭐에요? 이 사람이 돈 안내고 도망가는거 아니야? 뭐 이런거죠. 근데 카카오택시에서 만약 신용카드로 걸어놓으면 훨씬 더 안심하고 서로. 그 다음에 범죄도 덜 하겠죠. 서로. 손님이 택시기사를 공격하는 범죄. 택시기사가 손님을 공격하는 범죄. 이게 다 카카오택시나 이런 디지털로 연결돼서 만약 택시를 탔다면. 그럼 범죄의 유혹에 오히려 서로 덜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쵸. 런드리고도 유명하죠. 이건 뭐에요? 세탁이죠. 세탁. 런드리고. 세탁소를 빨래 없는 생활. 집에 세탁기를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세탁소에 갈 필요도 없는거에요. 빨래는 그냥 런드리고 맡기라는거에요. 잠들기 전에 내놓으면 하루만에 빨래 끝. 요 말의 한마디로 이해가 되는거죠. 스트라입스 이것도 재밌죠. 사실은 요 슬라이드가 제가 거의 죄송한 얘기지만 5,6년 전 슬라이드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사이트들 다 들어가봤어요. 안되는거는 다 지웠습니다. 안되는거 지우고 살아있고 원래 오토호의 정신 그대로 있는거. 단을 제가 남겨놓은거에요. 그래서 맞춤 셔츠. 심지어는 셔츠를 와서 제가 방문 맞춤 서비스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재미있죠. 여러가지 이런 오토호 사례들. 이게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했는데 제가 우긴거에요. 차라리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맞아요. 우리가 정확한건 정확하게 하고 삽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한번 간단히 수백 수천개가 있죠.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생활이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0년에 테크크런치에서 나온 당시 파운더 트라이얼 페이의 파운더 CEO인 알렉스 람펠이 있는데 파인딩 컨슈머스 온라인 앤 브링스 데임 인 투 리얼 월드 스토리 그죠? 디스커버리 메카니즘이다. 트래픽 제네레이터다. 페이먼트 앤 퍼포먼스 메이저먼트 아까 제가 한 내용이 여기서 온거네요. 그죠? Inherently measurable Since every transaction happens online 그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오프라인 커머스 Being driven by 온라인 스토어 프런트 and transaction engine 오프라인 커머스가 온라인 스토어 프런트와 트랜션 엔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점점 물결처럼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Advertising, Payment, Commerce 그죠? 이게 2010년 얘기인데 진짜 이 말이 맞은 거잖아요. 지금. 세계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쵸?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건 2014년에 나왔던 글이네요. 그죠? Directing Online Users to Physical Stores 그죠? 온라인 유저를 Physical Stores 보내주는 거죠. 온라인에서 커스터머를 찾아내서 그들을 어떤 툴을 써서 오프라인 스페이스까지 오게 만드는 오프라인 스페이스로 연결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뭐예요? 어 한국의 경우는 뭐죠? 야놀자 같은 호텔 야놀자 이런게 호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가게 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이지만 음식점으로 가게 하는 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야놀자 같은게 전형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온라인의 손님을 찾아서 오프라인으로 보내주는 거죠. 결국 이런 스마트 모바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재밌는데 요기 사실 요게 오프라인 온라인 요소로 제가 아마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이 글을 쓴 사람은 어 이 오프라인 온라인적 요소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요거는 예 어떤 qr 코즈나 모바일 페이먼트 이런 것들 써서 그리고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과 디바이스가 이런 O2O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텐센트의 파운더인 포니마는 O2O는 리테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컬처, 헬스케어, 파이낸스, 텔레콤, 매니아더 인더스트리의 큰 기회다. 예 이런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텐센트가 이러한 O2O에 일찍 주목했기 때문에 거대한 세계 지금 10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만든 어 20년 좀 넘은 회사인데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예 아까 온 디맨드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아까 우버라이제이션 또는 우버리피케이션 오브 서비스 이코노미다. 예 결국 에 에 이코노미 액티비티 크리에이티드 바이 테크놀리지 컴파니스 펄필 컨슈머 디맨드 바이러 인미디어트 프로비저닝 굿센서 지금 쿠팡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커머셜 비헤이벼을 리볼루션 아이징 하고 2014년에 이미 이렇게 리볼루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현재는 이것이 완전히 현실화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미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죠? 서플라이 드리븐 바이어 에피션트 인투이티브 디지털 메쉬 레이어드 온 톱 인프라스트로 네트워크 예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생명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컨슈머들이 결국 그레이터 컨비뉴스 그레이터 스피드 그레이터 심플리시티를 원하니까 예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예 제네리티티 세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어 반영을 해서 앞서 슬라이드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붐이 오토오 붐이 있을 때 저는 어떤 서비스를 어 회사에서 제가 벤플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뭘 했었냐면 벤플지 라는 걸 했었어요. 이거 뭐냐면 문화채널 새로운 문화채널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뭐 제 강의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어 생활심미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과 사회의 추구와 실현에 있어 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 문화예술 지적체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뭐 모텔 가고 호텔 가고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뭐 세탁 배달 이런 걸 안 하고 좀 멋져 보이는 거 했어요. 그죠? 문화예술 지적체험만 했어요. 여기 보면 뭐 디디다 무대륙 제비다방 아 이거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가끔 저 여기서 만날지도 몰라요. 네. 우리 만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갤러리, 라이브 카페, 복합문화공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이런 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양화진 책방 제가 참 많이 갔던 책방이에요. 어 아직도 있나? 그 다음에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 익회대 예 2015년 7월이었구나. 아 이 슬라이드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익회대 전시를 갔던 기억이 지금 새록 생각하네요.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예 아 어 저희가 했던 갤러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연희갤러리에서 지금 세계방이라는 어 전시를 하고 있는 것까지 뭐냐면 전시회도 나오는 거예요. 전시 그러니까 이런 공연장 어 잔다리페스타가 열리고 있었군요. 당시에 어 너무 추억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소 이런 문화예술 장소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그러한 오토 서비스였어요. 제가 당시에 어 2014년 12월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4박 5일을 갔어요. 근데요. 12월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그러니 해가 얼마나 일찍 져요. 그럼 12월 제주도에 저녁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 해가 5시면 6시면 지는데 뭐 계속 술만 먹고 이럴 순 없잖아요. 뭔가 건설적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제가 열심히 그냥 검색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제주 서귀포 서귀포에서 작거든요. 서귀포 관련 중문에서 썼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제주 서귀포 관련 최근 뉴스를 다 검색했더니 어 너무 대단한 게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남원읍 하리에는 꿈꾸는 고물상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 시내 이중석 거리 아시죠? 거기 문화파테리 충전소라는 곳에 갔는데 이 사토유키가 누구냐면 산울림이라는 밴드를 리메이크한 곱창전골이라는 일본사람들이 만든 밴드인데 거기에 리더였거든요. 사토유키의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울트레인에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워르 봉성에서는 제주도 조아라는 곳에서 글쎄 그 위대한 가수 조동진 돌아가셨죠 그 동생 조동이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해 공연을 하고 진성은 씨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페이스북의 친구가 알려졌다 이거는 후배가 아마도 아 아니다 이걸로 했더니 심지어는 제주시내에 있는 게스페이스 라는 멋진 공연장에서 이효리 씨의 남편 이상순이 제주도 첫 공연을 하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규호 씨 이규호라는 가수를 제가 몰랐는데 이 분 공연이 너무 좋았거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제주도 갈 때까지는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다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세렌디피티 여행이다. 제가 이거 페이스북이나 원래 신문 언론에서 뭐 써달라고 그래서 한번 썼던 글인데 이거를 이제 어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Ну 그 제가 갔던 곳들이에요 너무 그립다 갑자기 제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 좀 막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켜봐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개스페이스 제주도 개피스페이스 이상순 일거에요 이효리씨 남편 그 다음에 이규호씨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비츠코밍이라는 제주도 조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공연 여기 조동희씨가 공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꿈꾸는 보물상 그죠 여기 뭐지 아 문화 배터리 충전소 사또 6기 공연 장면이 이게 여기가 소울트레인 공연이다 지금 사또 6기 어떻게 제가 제주도 4박 5일 갔는데 너무 행복했던 것이 지난 크리스마 시즌 제주 4박 5일 여행은 제주도에 가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행운의 여행이었다라는 거에요 제주행 비행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는거에요 낮에는 그날 아침에 기분에 따라 여유있게 아침을 먹고 첫 코스를 결정했어요 두번째 코스는 첫 코스가 끝나고 결정했어요 첫 코스가가 아니라 첫 코스가 끝나고 아우 또 오타 완전 보기 싫다 그쵸 근데 아 이거 초코스가 완전 보기 싫어 보이니까 완전 보기 싫은데 저희도 금방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만 이왕 했으니 뭐 초코스 가 글씨가 너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난만치 않네 많이 나갔습니다 첫 코스가 끝나고 결정했다 이렇게 여행하면 두번째 코스를 위한 준비가 첫번째 코스에 대한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다 완전히 제가 특이한 여행을 한거예요 오늘의 하루 일정을 하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여행에서의 까르페디에입니다 두번째 코스를 위한 준비가 첫번째 코스에 대한 경험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역은 제주의 자연보다는 제주의 문화예술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 역시 운 좋은 발견의 연속이었다 제주의 재발견이자 제주를 최소 두배로 즐기는 방법이었다 이걸 제가 페이스북에 썼었네요 2014년에 지난 12월에 낮시간에는 섭지코지, 쇠속가, 넥슨컴퓨터박물관, 산방산, 탄산운천,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함덕바닷가, 올해 9코스의 일부 등 낮에 갈 수 있는 걸 들렀다 물론 이 모든 곳들은 미리 계획하고 가지도 않았고 그저 숙박할 곳만 4박을 오래전에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이번 여행을 나는 어떻게 가이드할 거냐 그냥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그날의 상대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다 여러분 데이트라는 게 아주 계획하면 좋아요 언제부턴가 여행이나 데이트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 순간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그날의 상대에 따라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때 날씨와 바깥 공간의 색깔에 따라 결정을 하면 어떨까 그것이 때로는 어떤 여행과 데이트를 망칠 수 있지만 여행에서 내가 늘 가이드로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즐기지 못하게 된다 나에게 세렌디피트가 없는 여행과 데이트는 나를 지치고 지루하게 할 것이므로 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여행, 나도 예상할 수 없었던 장소와 이벤트를 늘 꿈꾼다 이렇게 멋지게 써봤네요 제가 20년 전, 26년 전에, 1995년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학회 참석했을 때는 참석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랑 나이아가라, 캘거리, 뱀프, 빅토리아, 벤쿠버로 이어진 여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미리 여러 권의 캐나다 여행측을 섭렵하고 구글과 네이버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검색서비스, 그런 시절의 검색서비스로 야우나 알타비스타 정도 있던 시절에 다음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인터넷 정보를 겨우 찾아 미리 인수해놓고 하루하루의 상세한 일정과 숙박, 관광의 정보를 일일이 기록했죠 2005년에는 어때요? 드레스덴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지인 사업가의 결혼식을 초청받아서 2박에 결혼 파티를 치른 후 드레스덴에서 2시간 거리인 체코의 프라가, 바그너 축제에 본 곳인 바이로이트, 개반트하우스 오케라스트라의 라이프치, 도자기 마을 마이센, 레지덴트 궁전에 있는 비르츠부르크, 비스바덴,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 프랑크푸르트를 섭렵하기 위해서 한길사의 여행책 등 여러 책을 미리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터넷은 호텔 안에 들어가야 와이파이를 얻어야 겨우 쓸 수 있었고 이동 중에는 인터넷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많은 것을 고정해야지만 여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물론 전화로 로밍하고 가면 여행책에 나온 호텔이나 식당 등에 이동 중에 전화를 해서 예약하는 정도가 가능해요 지금 25년 전의 관광, 20년 전이 아니라 25년 전, 26년 전의 관광, 17년 전의 관광이, 16년 전의 관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 시대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제는 세렌티비티 관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플지라는 앱을 만들었던 거예요 와 여기 저 되게 좋아해요 경주 가면 한국대중공항 박물로 저 꼭 가는데 경주를 가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뱀플지를 이용해서 엄청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세렌티비티로 여러 곳을 간 거죠 바실라도 보고 혼자 수미술관도 가고 제가 이 슬라이드가 다 있는 건가? 오래 한번 찾아볼까요? 있나본데 바실라 우아양물술관 예 그렇죠? 이게 다 경주에 이 모든 것들 이게 지금 뱀플지에 있었던 경주의 장소들인 거예요 그죠? 그중에서 한국대중공항 박물관 좋았고요 또 몇 군데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경주타워? 뭐 낫백 낫백이었어요 혼자 주민술관 괜찮았어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뱀플지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여행을 가서 문화예술을 같이 즐기는 거죠 그죠? 지적체험 문화예술점 체험 제주도 가서 자연만 볼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디렉토리 서비스가 아닌 세렌디피티 큐레이션이 없는 서비스가 아닌 큐레이션을 좀 어 봤던 거고요 의식주나 경제적 혜택을 얘기하는 어떤 것들보다는 어 문화예술 쪽을 지식을 좀 추구했고요 IoT를 결합하는 것이 이제 뱀플지의 어떤 오토 모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어 저희 연구 논문에서 한번 만들었던 건데 우리 옛날에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카달로그 쇼핑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슈퍼마켓 같은게 나오고 그러다가 백화점 쇼핑몰이 나오고 그러다가 티비홈 쇼핑이 나오고 이커머스가 나오고 오토가 나오는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거죠 오토엔 여기서 그냥 너무 IoT 베이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다는 이제는 그냥 오토어라고 하는게 나을 거 같아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아 사실은 이 일은 저희 어 이 뱀플은 궁선영 박사님이 여기 합류하면서 이제 오토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어요 네 궁선영 박사님은 이제 상당히 문화덕후에요 문화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어 그래서 굉장히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카우트를 해서 같이 일을 했구요 물론 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스코리아 진이기도 했죠 제가 좀 오랜만에 읽고 있네요 예 이경전 대표는 궁 CCO를 가르켜 CCO를 하셨어요 Chief Content Officer라는 집책을 제가 드렸고 어 궁선영 CCO는 문화덕후다 예 바쁜 일정 중에도 일주일 한 번은 공연관람을 빼놓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거고 이 뱀플지의 이 컨텐츠 어 Chief Content Officer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컨텐츠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기준이 있느냐 훈련된 시각이 있다 예 훈련 독특한 관점 해석력을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예 알고 그러나 또 나름 또 알고리즘 또 같이 하는 예 끊임없이 세렌디 빛을 만들고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이옷 개인적인 문화강국 아 우리 공 박사님이 문화강국을 생각하셨네 예 대중에게 좋은 문화를 식별해서 보게 해주는 그런 힘을 함께 키우고 싶다 경제적인 부분 보다 문화강국이 오랫동안 힘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예 대중이 신뢰를 구축해서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이 뱀플지가 새로운 어떤 문화채널이 된다 그래서 그 문화채널 예 아까 문화채널이라는 컨셉이 예 예 예 뱀플지의 하나의 저희 그 개념이었고요 너무 행복하게 잘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다시 이제 보세요 뱀플지를 통해서 어떤 문화예술 장소나 전시 관광지로 갈 수 있죠 거기서 어떤 다른 공연 이벤트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오프라인 오프라인 연결되는데 저희가 했던 건 사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서 다시 오프라인 해서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IoT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컨셉은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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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처음에는 도구 없이 몸과 몸으로만 활동했죠 아까 인간의 확장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인간은 미디어 없이 행동했단 말이죠 미디어 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툴과 머신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랙션 하다가 버추얼 인터랙션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문을 좀 만들어 봤던 건데 그것이 이제 스마트 인터랙션 스마트폰으로 인터랙션 새로운 연결 새로운 인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실세계와 스마트하게 상호작용 한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고 상호작용은 스마트하게 기술은 IoT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지금 지금은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IoT IoT가 IoT와 AI 특히 AI 비중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 맞아 AIoT라고 하더라 AIoT라고 타입을 볼까요 네 AIoT AIoT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이것도 괜찮겠네 그죠 네 오케이 스마트 인터랙션 위드 리얼 월드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정답을 사실은 스마트 인터랙션 위드 리얼 월드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정답을 사실은 스마트 인터랙션 위드 리얼 월드 스마트 인터랙션 위드 리얼 월드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가 뱀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최초로 어 그 전에 갤러리 전시에서도 적용을 하긴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집어넣었죠. 여기 NFC 태그를 터치하면 여기에 라이크도 할 수 있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런 것이 많이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 인터랙션 위드 리얼 월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은근 은근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벤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벤플은 계속 스마트 인터랙션 리얼 월드 위드 리얼 월드의 기술을 계속 탐색하는 회사였어요. 첨단을 달리는 회사였죠. 처음에는 NFC 태그를 썼지만 중간에도 비컨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결국 버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지금 어때요? 여전히 QR코드가 저는 QR코드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불편해서 아직도 덜 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편의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 가설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꼭 이 CEO가 제 생각 CEO인 저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NFC 태그를 스마트폰이 하는 거 그다음에 비콘이 비콘이 달리면 그 비콘 시그널을 당겨서 받는 거 나중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정말 스트러글링을 했습니다. 결국 버튼이라는 건 뭐냐? 확장된 세계다. 편리해진 세계를 상징한다. 여러분 버튼은 어때요? 빌딩의 높은 층에 올라가서 우리는 버튼 두 개만 누르면 되죠? 엘리베이터 문 여는 버튼 그다음에 매칭으로 가는 버튼 먼 곳을 갈 때도 예전에는 걷거나 뛰어야 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버튼 한 두 개를 누르면 택시가 내 앞에 오죠. 우버 버튼을 터지면 다 결국 인간의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단계를 버튼이 상징한다고 저는 봤어요. 또 버튼의 어떤 철학적 의미는 푸시 서비스가 아니다. 버튼을 누리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지하철역에 가면 뛰지 마세요. 당나치지 마세요. 계속 막 스피커로 얘기해요. 코비드 나이틴 시대에는 마스크를 껴라 심지어는 요즘 성추행을 하지 마라 우리 직원한테 잘해줘라 계속 뭘 괴롭히죠. 무엇인가 나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푸시 서비스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눌러서 서비스를 받는 풀 서비스 버튼은 약간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 나는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고 무엇인가 원할 때 누르면 된다. 내가 원하는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버튼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뱀플이라는 회사는 2층이 저희 회사고요. 아래층이 갤러리였어요. 여기 갤러리 관장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뱀플스페이스를 개관하는 날이었는데 전시를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밑에선 전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직접 적용하여 실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뱀플스페이스를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는 갤러리, 아트쇼, 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일종의 쇼케이스 하는 쇼룸을 1층에 만든 거죠.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걸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네요. 2015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뭐 여러... 여기 보시면 이 작품 옆에 이런 NFC 태그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다루셨네요. 당시에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뱀플G라는 앱이 있었는데 그 G는 가이드한다, 고잉한다, 굿, 그레이트 사람들의 문화예술 지식생활을 책임지는 앱이다. 문화예술 지식생활이 너무 좀 고상한 얘기를 했나? 그죠? 그냥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배달이나 했어야 되나요? 공수환영 박사님 얘기도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결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태그와 비콘이지만 나중에는 버튼까지 했던 거죠. 버튼을 넣어놔야 된다. 이 사업이 왜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뱀플은 주로 AI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그, 비콘, 샌, 버튼 그래서 이런 것이 리얼타인 온라인 오프라인 크로스미디어 서비스다.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게 거창하게 자꾸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돈을 버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뱀플G라는 큐레이션으로 세렌디피티 엔진을 만들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가고 오프라인에 가서는 이런 태그나 비콘이나 버튼 저희가 나중에 버튼을 한번 설명하면 좋았어요. 버튼 디자인을 이건 초기에 아마존 대시버튼 앱 디자인이었지만 사실은 나중에 정말 버튼을 출시했으니까요. 뒤에 한 군데라도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2017년에는 어떠한 트렌드들이 있었냐면은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냐면은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냐면은 어... 말을 걸지 않는... 뭐죠? 언택트 지금 코비드 나인튼 시대에서는 언택트가 표준이 되어버렸는데 무언 접객 서비스 운전사가 먼저 말 걸지 않는 침묵 택시 종업은 어반 리서치는 아예 이제 옷가게에서 손님이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손님이 좋아한다. 결국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느냐. 무인 계산대 이런 언택트 현상이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죠. 사실 언택트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언택트라는 말이 언제쯤부터 나오는지 언택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언택트라는 말은 약간 콩글리쉬예요. 서양 사람들이 영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우습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콩글리쉬 그 당시 제가 썼던 글이 온라인 사업의 DNA가 실세계로 침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화가 되고 가상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메타버스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사이버 스페이스 개념은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 뱀플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플라자의 버튼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무언 접객 서비스 대면 조촉에 부담이 없는 스마트한 소통 혼자 볼게요 바구니가 있고 도와주세요 바구니가 있는 이런 마술처럼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소통하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마술처럼 마술처럼 스마트한 소통 이경전 한국경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 설명을 한번 해볼까? 삼성전자는 자사의 유통 매장 디지털 플라자에 버튼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했다. 냉장고, TV 등에 버튼이 붙어있어 고객이 버튼을 누르면 상품 설명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된다. 이런 서비스들인데요. 뱀플이 이거를 전국 500개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다 적용을 했으면 뱀플이 성공적인 회사가 됐을텐데 뭔가 부족했나봐요. 그걸 확장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창업가로서 약간 CEO로서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좀 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제가 좀 약간 근데 또 위로를 얻죠. 실패와 도전은 같은 말이다.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하죠.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실패가 있겠어요. 실패는 도전이다. 물론 실패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패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실패가 두려워서 또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저는 창업론 강의를 할 때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절대 상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강의가 창업론 강의예요. 저의 왜? 정말 창업하면 힘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상업한다면 실패하지 않길 바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학기 내내 얘기를 해요. 그래도 창업하려면 해놔요. 그래도 그래서 창업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창업하지 않게 좀 해주고 싶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하지만 또 창업할 사람은 결국 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제 강의 자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사업해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으면 지금 COVID-19에서 서바이벌 했겠죠. 제가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는 일반적으로 위키피디아 수준에서는 가상, 초월과 세계, 우주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롭게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는 그런 말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덕트, 우리의 플레이스, 우리의 피플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디지털 트윈이 되고 또 일부는 블록체인으로 일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너무 피지컬 스페이스 위주였어요. 가상세계 쪽은 너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괄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말은 오히려 가상세계를 뜻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 용어 자체가 메타버스니까 우리의 세계, 우리의 물리적 세계도 어떤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되고 또 완전한 가상적인 디지털 세계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메타버스를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가 아닌 저는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정의한 거 한번 있었죠.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메타버스 메타버스 거울 거울이라고 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가져와버릴까 음 여기야 위키피디아 수준에서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제 강의자 왜 저는 강의자 당연히 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 아예 만들게요. 메타버스 내가 지금 그냥 아예 이렇게 만든다면 제가 지금 마지막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4가지 유형 중에서 이건 지금 비영리기술연구단체 ASV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 있잖아요. 이 증강현실 이게 이거는 순수한 그 온라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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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온라인의 결합인 그 부분을 다 커버하게 되는 이 되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리고 이 밴풀지 라는 것은 라이플로깅이 있었거든요. 그죠? 라이플로깅도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으로 본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찾아볼까? 이 사람들의 메타버스 문헌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야 이게 어떤 문헌인지 믿을만한 문헌인지 뭔가 바로 뜨진 않아요 지금 음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여기서 ar mirror mirror world 구체적으로 좀 해야 슬라이즈로 나오네요 슬라이즈로 나오네요 슬라이즈로 나오는데 비디오네 이거 슬라이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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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자료네요 그죠? 2009년 자료고 음 어 재밌는데 그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한번 또 스터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IoT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O2O를 얘기했는데 O2O에 O2O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제가 둘다 설명이 된다고 하면서 음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보다 더 나은 표현인 듯, 인간의 확장, 세계 확장이라는 걸 한마디로 할 수 있을 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Why? Just Metaverse니까. Meta라는 말이 맞다. 왜? Universe라는, 현재 우리의 Universe가 Metaverse가 되는 거죠. 포괄적인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Metaverse를 한 번 더 얘기할 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버튼 터치 하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쓴 책 버튼 터치 하트가 사실은 제가 이 뱀프를 창업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뱀프를 창업하기 전에 한 2005년, 6년부터 연구했던 것이 2010년에 창업을 하고, 이 책이 나오고 2018년 가을인데, 이렇게까지 했던 것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고 토론을 하면 좋겠구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을 사실은 인간의 확장, 세계의 확장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이게 더 점잖고,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출판사들은 좀 더 상업적인 제목을 좀 하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렇구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에어컨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에어컨이 지금 눈이 달려서 카메라가 달려서 사람이 있으면 찬바람을 쏘고, 사람이 없으면 찬바람을 안 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어컨은 더 이상 눈먼 기계가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시력을 얻었고, 결국 에어컨이 확장되는 거죠. 에어컨의 확장은 인간의 확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튼 터치 하트에서는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뿐만 아닌 세계의 확장, 사물의 확장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는 마샬 맥클로원이 내린 미디어의 정의가 변해야 할 시점이 된다. 저는 마샬 맥클로원을 엄청 존경하지만, 마샬 맥클로원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또 극복하는, 그러한 좀 욕심나는 책을 전종호 박사와, 이 뱀플에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전종호 박사와 같이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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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